백현민 선수의 탑투바튼 완주훈련입니다. 대회를 위해서 모골의 체력안배나 이런 것 때문에 완주훈련을 해야 돼요. 3미터짜리라 난이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경사가 25도정도로 출력되고 점프코드에 들어가고 베이직 체킹하고 랜딩 들어가고 잡아야 돼요. 이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낮에 오니까 이렇게 많이 만나네. 이산님 한번 달려보세요. 아주 그냥 오늘 지산보고니 주관에 SMS 티머들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진짜 속도 하나는 지산에서 저분 따라올 분이 없어요. 이거 봐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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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빨도 그렇고 디어밸리 양재전설 디어밸리 와우 와우 지산은 지금 달려보셨는데 지산이 뭐랄까 설질이 어때요 지금? 이건 뭐 전세계 최고입니다. 전세계 최고. 요즘 그 저기 게시판에 뭐랄까 월드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직업이 뭐세요? 원래 저는 골프 교수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셨네. 근데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잘 찾으세요? 제가 외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부 페북 친구들을 맺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저만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예.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출발 갯배. 갯배 갯배님이 지산목을 달리고 있습니다. 쟤는, 저분은 카메라를 찍으면 일부러 넘어지는 액션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송영광 코치님의 지산목을 달리기 했습니다 송영광 출발하세요 송영광 영광 영광 우와 눈빨이 달라 역시 송영광 코치님의 지산목을 달리기 와 대박이다 송영광 코치님 송영광 코치님 Kopf